파티는 내렸나요? 내렸겠죠? 이때까지 두 명 내렸다고 얘기했는데 안 들으시네 그럼 두 명 잡죠 우리가? 이번엔 나이 많죠? 네 원래 나이 많으면 자기 할 말만 하거든 아니 아니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바로 유학을 바로 났으면 좋겠다 아 마이크 아 마이크 오케이 마이크 원투 원투 4번님 왜요? 핀 찍어주세요 제가요? 찰리? 오케이 찰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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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님 누구랑 목소리 비슷하다 벌포님이랑 비슷해 그러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벌포 맞는 거 같은데 벌포님 아닙니다 네 네 확인해요 볼포 목소리 어떻게 받냐 어떻게 해 아 똑같은데요 아 제가 영상 많이 보는데 맨날 저하더라고 아 똑같은데요 완전 다른데 무슨 소리 하신다고 가정하시지 마세요 백 네 백개 하하하하 딱 걸렸어요 맨날 뭐 아니래 자꾸 아니 맨날 봤으면 아는 척 좀 해주면 안 돼요? 모르는 척 좀 해주면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어 목소리가 되게 특이하시네요 이렇게만 해도 아 아 그쵸 눈치가 없어서 여기 카구팔 있어요 오 오 그 카구팔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스쿼스 쓰시고 카구팔 써주시지 아 좋죠 카구팔 좋아하세요? 아뇨 제사야 못쓰시잖아요 뭐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 하세요 자 스쿼스 쓰기 쓴다 자 저는 뚜껑만 필요해요 어 뭐야 자그장 우리한테 주는데요 여러분 이거 우리 치킨각 아닙니까 이거 치킨 치킨 못 먹으면 바보 아니야 우리 이거 그 말 박제 해놨다가 못 먹으면 네 바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1번님 마이크 되지 않나요? 왜 말 안해요? 네 여자분이구나 아까 처음에 여자분인 것 같았는데 말을 안하셔가지고 드릴 건 없고 얘 드링크 하나 원하세요 1번님도 저 알아요? 네 알아요 아니 만약에 모른 사람이면 좀 되게 어이없을 것 같아요 조금 목소리 듣고 알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아 이거 왜이래 아니 목소리가 너무 진해요 근데 그럼 거기서 무슨 말을 해야 안 걸려요?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아 낙한 살포시 봐볼게요 저 정말 치킨 먹고 싶어요 유튜브 가고 왼쪽으로 선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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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아래쪽 해안카에 있어 여기 여기 물려있어 양육에도 와요 말은 주 Erik 양육에는 잡아야겠다 äh 러 εδώ 왼쪽 양육에는 잡아야겠다 조금 빠져야 보자 야 탈 탈 자 내렸다 지금 살릴것 같았다 남을ız이야 제가 봐드릴게요 살려주세요 75님 감사합니다 코 Beyond technological 나와요 하나 더 찾아 이쪽에도 있어 연막 없어요 연막 견제했어 먹고 양육 쪽으로 빠집시다 어우 배부르다 한발도 못쓰고 젖는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옥상에도 있다 문 닫아야겠다 저희는 살았거든요 살려줬어요 갚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양육 있다 얘네꺼인가? 여기 양육 있어요 완전 잘하시는 분? 1분님 나오세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 여기 선물인가 많이 살았네요 18명 집에 박아야겠다 집에 박아야겠다 집에 박아야겠다 집에 박아야겠다 오른쪽으로 가야겠다 안에 있다 집 컷 집 들어오세요 네 앞집 네모난 집 확인 앞집 확인 어 저 이번엔 죽어 반짝반짝 잘해 저 끝에 이거 165 아 아 어 나이스 나이스 온다 온다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돌에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여기 사법핀 아뇨 괜찮아요 손님 많이 가시네요 아 죄송해요 아니 저 티끼다 갔거든요 지금 제가 죽은거 아니거든요 와 근데 이번엔 진짜 잘한다 됐다 앞에 앞에 저게 안전방향 아 너무 많다 뭐야 이거 안 돼 아 너무 아쉽다 하하하하 아 너무 아쉽다 얘 뭐야 간판 더 하시죠 더 그럴까요 3번님 왜 이렇게 조용해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언니 예뻐요 아 아 나 그럼 또 얼굴 빨개지는데 아 온다 아니구나 배목 쪽으로 하나 가네요 한 팀이 두 명 많아요 많아요 엄청 많네요 하하하하 저거 많이 안 가길 잘했다 아 저기 갈래 했었다 우와 진짜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부끄부끄 하여튼 내렸나요 내렸겠죠 이때 이때까지 두 명 내렸다고 얘기했는데 안 들으시네 하하하하 아 죄송해요 예예 죄송해요 그럼 두 명 잡죠 우리가 이번엔 나이 많죠 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원래 나이 많으면은 자기 할말만 하거든 아니 아니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하하 에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삼 번째 미래 하하하하 하하 저op 아 이 對不對 아,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물어본 거거든요. 아, 귀도 잘 안 좋으시네. 나이 먹으면 겁이 많아지. 그건 맞는 거 같아요. 어, 쏜다. 위에 쏜다, 위에 쏜다. 이번이 쏘는 거 아니죠? 저 쏜 거야, 저 쏜 거. 아, 그래요? 안 맞춘 거 같은데? 거짓말 하시는 거. 그냥 쏘시고. 어, 뭐간데?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이거 리플레 한 번 보세요. 아, 썸네일 한 장 찍을까요, 같이? 앞에, 앞에 보시고. 네,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보죠. 좋아요와. 그, 더. 내가 했어요. 다시. 좋아요와. 아이고. 아, 저거.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좋아요와 그렇게 안 된다고? 캣캣 물결표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2번입니다. 아니, 뭐야. 아, 뭐야. 아이고, 2번님. 100개 팬카이 너무 감사합니다. 충성하니. 이거, 저. 아니, 방송을 들어와서. 충전을 해가지고. 100개를 사주는데. 충전하니라고 바빴요. 아, 충전하느라 바쁘지 않구나. 아, 미쳤다 이거. 연막, 연막. 위에. 오케이. 확인, 확인. 우린 한 번 걸치긴 하는데. 이거 양쪽에서 올 거라 잘 막아야겠다. 1번은 어차피 안 움직이니까. 딜을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 뒤에 온다. 위에 내려오네요, 위에서. 위에서 내려온다. 위에, 연막, 연막. 오, 들어오는 거 끝났다. 내 위에 잡아야겠다. 지금 이거. 이쪽에 다 나있어. 저기 앞에. 5매 남았는데. 여긴 한 번 있거든. 으악. 여기 팀 안에. 와. 여기. 아이고, 어떡하니. 와, 자리 너무 안 좋다. 위에, 위로 해야 돼. 와, 너분이 믿어요. 대박, 뿌려야 돼. 와, 이거 너무 힘든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와, 이거 너무 박세다. 아, 까비, 까비. 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일정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 가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네. 저 세 분이서 더 할까? 아, 과연 저 세 분은 게임을 더 할까? 궁금하긴 하다, 그렇지? 흩어지겠지?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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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